이거 새로운 게임인데 이거는 리듬 게임이거든? 뮤즈댓이라고 아시나요? 저 그래도 나름 리듬 게임을 저 진짜 잘했어요 나 이거 처음 하거든? 유리아영TV 뭐 누르는 거지? 적은 지면과 공중 두 분류가 나눠있어 오! 아 이거구나 애플을 누르면 공중에 적을 쳤지? 아 아우 우아아아 잠깐만 그리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? 오 타고감 좋은데? 어 뭐야 오! 아 색깔이 나오네 뭐야 끝났어? 어머 갑자기 돌진한 게 어딨어 뭐지? 잘하고 웃는 거 같겠지? 오 나 쓸만하대요 오케이 나 아직 쓸 만한 걸로 그럼 기본부터 한번 해볼게요. 제이랑 에이프노라 그랬어.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. 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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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이거 점프하는 거였지? 포기하는중 출발 오 쉬운데? 쉬운데요? 이제 레벨 2 됐어. 아 으아! 침착하게 풀콩보 우한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풀커버 해야 되는데 다시 해야 되잖아 잠시만 누구세요? 잠시만 어머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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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채팅을 못 본 거 같아서 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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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는 거 같은데 잠깐만 내 소리를 잘못 들었다? 감사합니다 아니 귀에서 아니 뭐라고 들리는지 알아? 자꾸 야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저기 식스인데 자꾸 이러니까 자꾸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? 내 귀를 의심했잖아 순간 내 귀를 의심했잖아 우와 새로운 캐릭터가 잠금 해제 됐대 우와 섹 잠깐만 식스 누구야?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요 오늘 오늘 나 오늘 마가 키운다? 아니 자꾸 식스가 자꾸 자르게 들려 새로운 노래 풀커버 도전 도전 레디 고 말 쌍 아 진짜 갑자기 달려와가지고 진짜 아 무슨 공포게임하는 것도 아닌 댄스 소리 오 마르자? 오 이쁘다 아니 무슨 실제로 맞고있냐고 진짜 거의 캐릭터로 하나가 되었는데 빵냉이 김방이 때리면 어떡해 진짜로 김방만이 때리면 어떡해 진짜로 야 집중이 안 돼 잠깐만 다행이야 다행이다 아 나 집중이 안 돼요 아 나 집중이 안 돼 아 나 집중이 안 돼